안녕하세요 뉴스다시입니다. 문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살펴보면 자신의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는다라는 평가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국정운영의 총책임자로서 너무 한 발 뒤로 빼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지적을 받아왔던 것도 사실이고 특히나 작년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하고 윤석열 총장의 충돌 사태에서 문 대통령은 정치권이라든가 많은 국민들이 이 두 사람의 임명권자로서 지금 국가적인 논란이 일고 있는 이 사태에 대해서 문 대통령이 의견을 밝혀야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문 대통령은 끝까지 침묵을 지켰고 결국 윤석열 총장 찍어내기가 불발에 그치면서 그제서야 역풍을 차단하는 차원에서 사과하는 모습을 좀 보였는데요. 문 대통령이 이런 모습에 대해서 정치 분석가들은 국가 원수인 대통령이 자신의 감정 상태를 컨트롤하고 극도로 제한적인 상황에서만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라고 평가하면서도 문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좀 내성적인 성격으로 알려져 있고 직접적으로 감정을 드러내기 보다는 좀 의전을 통해서 소통을 많이 하는 편이기 때문에 대통령으로서 자신의 감정을 자제하는 것이 국정운영에 도움이 된다고 치더라도 문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감정을 많이 드러내지 않는 편이다 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 대통령은 특정한 상황에서는 확실하게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고 때로는 격노한다라는 표현까지 나오면서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의 K-데노라는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번 소식에서는 평소에 자신의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는 것으로 알려진 문 대통령이 어떤 순간에 분노를 하는 것인지 그리고 그 의도는 무엇인지 일명 문 대통령의 K-데노 공식에 관련된 소식을 전달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최근에 문 대통령이 K-데노를 보여준 사건은 바로 그 산자부의 북한 원전문권 지원과 관련해 가지고 야당의 총공세가 이어지자 문 대통령은 대노했습니다. 당시에 청와대 측에서는 문 대통령이 격노했다라는 말이 흘러나왔고 수많은 마타도어로 받아왔지만 이거는 용납하기 어렵다라는 이런 구체적인 발언까지 청와대 측에서 공개하면서 문 대통령의 분노를 전달했는데요. 당시에 문 대통령의 K-데노는 북한의 극비리의 원전을 지어주려고 했다. 이것은 충격적인 이적행이다라고 주장했었던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겨냥한 말이었고 급게 문 대통령은 지난 1일에 공개적으로 청와대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구시대의 유물같은 정치로 대립을 부추기며 정치를 후퇴시키지 말아야 한다라고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직후에 청와대 정무수석인 최재성은 연 이틀 라디오 방송에 출연을 해가지고 김종인 위원장을 비판하면서 문 대통령의 K-데노를 공식화시켰는데요. 현재 전문가들은 문 대통령의 K-데노 관련해가지고 국가 원수인 대통령의 감정상태는 극도로 제한적으로만 알려지는 것이 일반적이고 국가적인 중대사로 최종 결정해야 하는 책무와 감정적인 대응은 서로 상급 관계이기 때문에 이를 잘 다스리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문 대통령과 청와대 역시도 이것을 알고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특정 사안하고 타이밍에는 의도적으로 격노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어떨 때 문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대노하는가 좀 살펴보면 전문가들은 문 대통령이 노무현 전 대통령 관련된 사안이라든가 적폐청상 등 정권의 기반이 되는 핵심 가치들을 건드릴 때 공개적으로 대노한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상황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건은 2018년도 1월 달에 이명박 전 대통령은 검찰의 적폐청산 수사는 보수를 계면시키려고 하는 정치 공작이자 노무현 전 대통령 죽음에 대한 정치 보복이라고 이야기했었고 당시 청와대에서는 별도의 입장 표명이 없을 것이라고 이야기했었는데요. 하지만 바로 다음 날 문 대통령은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서 이 전 대통령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을 직접 거론하면서 정치 보복을 운운한 것에 대해서 분노의 마음을 금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고 마치 청와대가 정치 보복을 위해서 검찰로 움직이는 것처럼 표현한 것은 우리 정부에 대한 모욕이라고 대노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정치 분석가들은 적폐청산은 전직 대통령의 탄핵으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의 정당성하고 직결된 가치이고 당시에 청와대에서는 특히 친구이자 동지인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까지 끌어들여가지고 정부의 정당성을 폄훼하려는 시도는 금도를 넘어선 것으로 받아들여가지고 문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격한 감정을 드러냈다라고 보고 있고 또한 당시에 문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분노했을 당시에는 지지율이 70%를 넘을 때였는데 문 대통령의 당시 공개적인 분노는 지지층의 결집 효과를 가져왔고 의도했던 안했던 당시에 공개적인 분노를 통해서 지지율 상승까지도 이끌어냈는데요.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문 대통령은 2019년 2월에도 당시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들이 5.18 망언과 관련해가지고 분노를 느낀 자라고 공개적으로 이야기했고 자신도 맞서 싸우겠다면서 격한 감정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광주 지역 원로들을 초청한 청와대 오찬에서 5.18은 문 대통령 스스로 헌법 전문에 넣어야 한다라고 했을 정도로 대통령에게 중요한 가치라고 이야기했고 특히나 현 정부의 주된 지지 기반인 호남 정서에 미치는 파괴력이 큰 문제라는 점에서 문 대통령의 분노는 당시에 한층 더 격했고 큰 주목을 끌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것도 문 대통령은 대북 정책이라든가 방역 등 자신이 애착을 갖는 정책에 대한 도전은 참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문 대통령은 지난해 8월 달에 코로나 2차 팬데믹 상황에서 일부 보수단체들이 광화문 집회를 강행하자 국가 방역 시스템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라면서 공개적으로 비판을 했고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북한 원전 지원 논란도 마찬가지로써 이번에 문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자신의 감정을 드러낸 것은 그것 말기에 남북관계에서 성과를 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야당이 하고 있는 주장은 대북 정책 자체의 정당성을 훼손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문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분노를 한 것이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문 대통령은 평소에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지 않지만은 정권의 핵심 가치를 건드리거나 도전을 받았을 때 그리고 자신이 애착을 갖는 정책에 대해서 건드릴 때는 주저하지 않고 분노의 감정을 드러내며 문 대통령의 이런 분노는 정치적인 무기로도 활용이 되어가지고 지지자들을 결집시키는 효과를 낳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분노를 정치적인 에너지로 사용하려고 하는 이러한 시도는 오히려 역풍을 맞을 때도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대통령 개별기록관 사건으로써 2019년 9월 고민정 당시 청와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의 개별기록관이 추진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온 뒤 문 대통령이 관련 뉴스를 보면서 당혹스럽다라고 하면서 불가치화를 냈다라는 이런 문 대통령의 반응을 단호한 어조로 전했고 대통령이 이와 같은 반응은 전날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이 172억 원을 들어가지고 문 대통령의 개별기록관을 짓는다라고 발표하자 야당의 비난이 폭주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결국 당시에 개별기록관 설립 계획은 백지화되었고 논란도 잦아들었는데요. 하지만 당시에 문 대통령이 K. 대노는 이전과는 다르게 지지자들을 별로 결집을 시키지 못하고 국민들에게도 지지를 받지 못했는데 그 이유는 당시 상황이 이른바 조국 사태로 대통령이 코너에 몰린 시기였고 당시 청와대가 해당 사안과 관련해가지고 대통령이 분노했다라는 것을 공개를 하자 야당 측에서는 조국 사태 관련해가지고 지지율 추가 하락을 막기 위해서 의도된 경로로 평가하면서 당시 대통령의 공개된 분노는 지지자들을 결집시키기 보다는 오히려 국민들에게 좋지 못한 평가를 받아가지고 지지율이 40% 초반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네 이처럼 대통령의 분노는 단순히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정치적인 공식이 숨겨져 있는 것이고 이에 대해서 정치 분석가들은 대통령의 감정을 의도적으로 드러내는 것 역시 고도의 정치적인 행위다라고 평가하고 있으며 지지율이 높았을 경우에는 강력한 지지층의 결집 효과를 낼 수가 있고 지지율이 낮을 때라든가 위기에 몰렸을 때는 중도층 확장의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번에 문 대통령이 원전문검 관련해가지고 K-대노 반응을 보인 것은 중요한 선거를 앞둔 문 대통령이 절박함이 보다 절실하게 반영되어가지고 이와 같은 반응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라고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네 아무튼 대통령 역시도 정치인이기 때문에 정치 공학적인 계산으로 분노를 하는 것까지는 이해할 수 있겠으나 그나마 하나 바람이 있다면 너무 내 편 감싸기와 정치적인 계산, 표 계산만 하지 말고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 진영 논리에 상관없이 좀 같이 분노하는 모습도 보여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다음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